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침이라서 인사가 힘이 없네요 굿모닝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4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목사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세 아들 다잇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여러분 모두가 다잇과 같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뭐 아멘 소리가 별로네요 첫 시간부터 아멘 예 조금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예 잘하실 줄 믿습니다 예 참된 획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말이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카톨릭에는 교황의 말이 말씀보다도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생각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로 마음이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보금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와야 하겠죠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이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는 절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맞든 맞지 아니하든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만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머리로 압니다 또 듣습니다 그러나 왜 그 말씀대로 그 삶 속에 역사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남자의 정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여자의 몸 안에 착상이 되면서 단세포는 60쪽의 세포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이제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착상이 되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전에는 내 생각에 이끌려 살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파라가이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인데요 목사님 많은 대통령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 첫 번째가 됐습니다 지금 파라가이 국회의장이 되어 있는데요 목사님은 저분과 만나는 시간 40분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극창돈 노래를 들려드리고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서 25분 정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릅니다 예, 수도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 흐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들이 다 변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줄 때 청소년들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각각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이제 나는 오랫동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당연히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지 그러면서 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의 가책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내가 내 생각을 믿어야 하느냐 말씀을 믿어야 하느냐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습니까? 말씀이 옳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옳습니까? 예, 거의 저 뭐야 집에 다 가시고 안 계시는 것 같네요 반응이 전혀 이렇게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생각이 옳아요? 말씀이 옳아요? 예,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을 믿어야 합니까?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예,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는 원함은 있지만 순간순간 문제로만 형편 앞에 설 때마다 순간 그 생각이 이끌려서 사는 모습들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생각의 세계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길이 끝나면 주님의 길을 가게 되고 내 뜻이 버려져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내 의가 무익하다는 걸 발견하게 됐을 때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란 사람이 정확하게 틀린 사람이라는 걸 알면 결코 내 속에 올라오는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없고 그 생각을 믿고 생각을 따라갔을 때 결과를 알면 절대 그 사람은 생각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참된 회계라는 것은 생각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로 마음이 옮겨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짓는 죄를 낱낱이 회계하는 그게 회계가 아니고요 진정한 회계는 생각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이제 루고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은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상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 복음을 쭉 받아들이면서 그 커다란 손으로 박 목사님 손을 덥석 잡으면서 그 전에 죄도 사해졌습니다 저도 의롭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이제 다이처럼 그 대통령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서 신부지역에 물러났는데요 박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몇 달 전에 한국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 저는 신부였지만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 숨겨놓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 나라가 떠들썩했고요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요 한국 신문에도 났을 정도니까 정치인들은 탄핵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이 용기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까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을 잘할 수 있었고요 며칠 뒤에 시골 마을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이 대통령 아들이라고 나온 사진이 떴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서 그는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또 암이 걸려서 죽음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 해에 만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대통령 궁에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가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너무너무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대통령이지만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대통령은 위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낮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티니의 그 국왕님이신데요 저도 이제 국왕실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저곳을 들어갈 때 에스와티니 모든 국민들은 기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장관도 기어 들어가야 하고요 왕족 외에는 왕국 안의 국왕 가족들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외국인만 서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방무사님은 저렇게 국왕님을 만나서 보금을 전했습니다 40분 시간이 있다 그랬는데 40분 동안 보금을 전했고 국왕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걸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더 전해주세요 또 저 더 전해주세요 한 시간 반 동안은 목사님 말씀을 쭉 전할 수 있었어요 국왕 구원을 받으시고 목사님에게 땅을 기부해 주셨어요 국왕 소유의 3만 평 땅을 기부해 줬고 목사님 이곳에 청소년 센터를 지으십시오 교회도 지으십시오 목사님 집도 지으십시오 자주 이곳에 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4월 초면 또 이제 그 왕실 가족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목사님 또 국왕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 나라의 청소년 교육뿐만한 모든 걸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국왕이지만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낮은 마음이 돼서 말씀 앞에 굴복 점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도 자신을 높이고 세우며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작년 한국 CLF 때 우간다 부겔의 부족 왕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목사셨는데요 근데 그분과 제가 상담을 하면서 당신이 왕이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당신 생각이 아무리 오라도 당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기꺼이 마음을 비우고 이것에 가르쳐주는 모든 이야기를 저는 들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겸손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 마음은 사람 마음이 압니다 하나님이신 마음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는데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남한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11개 5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11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2절이 읽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한 장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여러분 남한 장군은 근대 장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요 크고 존경한 자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남한 장군에게 갖추어진 모습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의 인성 속에 찾아온 문둥병은 그를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되고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그가 갖추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군대 장관이라는 조건이 크고 존경한 자라는 조건이 이런 큰 용사라는 그 조건이 문둥병에서 건져줄 수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남한 장군은 계집아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선에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이르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서게 되면서 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면 내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 마음에서 받아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자 여러분 이제 남한 장군이 뭘 하러 왔습니까 문둥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문둥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한 장군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현재 남한 장군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내 생각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문둥병을 고치러 왔어요 여단강에 내려가면 돼요 이 오빠 말씀대로 씻기만 하면 그는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All he has to do is just go down and wash himself 그런데 왜 자기 생각에 반응해야 되죠 But why does he have to respond to his own thoughts 왜 그런 말씀을 뒤로 하고 있는 거죠 Why is he putting the word of God aside 이유가 뭐죠 What's the reason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데 He can be healed of his leprosy 여단강이 내려가지 않고 But he's not going down to river Jordan 다른 문둥병은 실수 방법이 없잖아요 And there is no other way for him to be cleansed 다른 길이 없어서 이 사마리아까지 온 거 아니에요 He came all the way to Samaria because there was no other way 여기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면 Let's say that if he were to follow his own thoughts 그는 집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될 건데요 Then eventually he has to go home and then run his funeral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면 If he were to follow his own thoughts 온 가족은 슬픔에 젖게 될 텐데요 Then all of his family members will be in sadness 저는 그가 그걸 바라는 걸까요 Is that what he really wants 그는 제 생각에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Then what's the reason behind him responding to his own thoughts 그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Where is the position of his heart 자, 남한 장군은 문둥병을 씻으러 온 건 사실이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는 아직 군대 장관으로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내가 그래도 큰 용사인데 내가 그래도 크고 존경한 자인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겁니다 여당강이 내려가려면 걸고 벗어야 합니다 개극장 다 떼야 해요 갑옷 벗어야 해요 문둥이가 내려갈 수 있는 곳이요 여당강이에요 나만이 내려가지 못하는지 문둥이가 아니니까요 형편은 문둥이인지 몰라도 마음은 군대 장관이에요 마음은 크고 존경한 자가 돼 있어요 마음은 큰 용사가 돼 있으니까 그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문둥이로 드러나는 게 싫어요 문둥이 지급받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고 제가 내게 나와서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 고쳐줄 줄 알았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분한 마음으로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문둥병을 고치러 온 사람의 마음인가 이게 문둥병자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인가 이 마음은 문둥병자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this is not a heart that a leper can have 형편은 문둥이지만 마음은 문둥이의 위치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문둥이 취급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문둥이로 드러나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문둥이 위치에 마음이 내려가 본 적도 없어요 언제 손가락질을 받아 봤습니까 문둥이로 드러나면 문둥이는 아무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멸시를 받게 되겠지요 짓밟힘을 당하게 되겠지요 멸천대를 받게 될 거예요 자기를 설마한 조건이 전혀 없을 거예요 잘났으니까 큰 용사니까 근데 장관이니까 그거 존경한 자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본다면 잘난 게 뭐가 있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주장할 게 뭐가 있나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안 세워봐서 그래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대구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 성도들이 직접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벽돌을 직접 쌓고 공사를 해나가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일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막 찾아와가지고 there was a sister who came to me and so then she was all fired up 목사님 난 못하겠어요 pastor I can't do this anymore 왜 그러세요 oh why what's wrong 저 자매 때문에 난 미치겠어요 I'm going crazy because of that sister 집까지께 뭐가 잘났다고 what is she so good at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did she tell me do this do that 이 자매는 누구말도 안 듣는 사람이고 this sister doesn't want to listen to anybody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and she is uncontrollable 막 열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ut she got all fired up and raged and she was saying all of this 제가 이야기했어요 and then I said 자매님 said sister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거예요 we liv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봐요 stand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봐요 put yourself in front of God 할 말이 있어요 can you say anything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in front of God we are all the same sinners 하나님 앞에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in front of God there is nobody who is good and nobody who is bad 하나님 앞에는 잘난 목사 못난 목사 없어요 in front of God there is no good or bad pastor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in front of God we are all the same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in front of God we are all the same sinners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인간이야 in front of God you are somebody who cannot say anything 자매 하나님을 믿어 sister do you believe God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세워봐 why don't you establish yourself before God 입이 딱 나무러지게 가더라 and right away she shut her mouth 조금 있으니까 한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and little while later there was a sister that came to me 목사님 제 손 좀 보세요 pastor please take a look at my hand 손가락이 안 펴진대요 and she was not able to unfold her fingers 처음에 이 실내 벽돌을 쌓는데 and so then in the beginning she was stacking up the internal bricks 이렇게 커다란 블록을 쌓는 거예요 and so then she started stacking up these big blocks 형제들이 혼자 이렇게 놓기도 쉽지 않는데 it's very difficult for even brothers to able to pick that up by themselves 양쪽에서 잡고 이걸 얹어놓는데 and so then the sisters they picked it up together and they did it 손 마디 마디가 아픈 거예요 and so every single part of their fingers are hurting 수존증이 찾아온 거예요 and then you know they start to have a lot of sickness there 손가락이 안 펴진다면서 and they said that they cannot unfold their fingers 잠이 오늘 쉬워요 I said oh sister you can take a rest today 병원에 좀 가세요 go and visit the hospital 그랬더니 그 잠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pastor it's okay 뜨거운 물 찜질했어요 you know I went and you know did a little bit of treatment in hot water and all of a sudden she started smiling and she went right back in to do the work again and right then you know brought me a little bit of tears I was so thankful to see that and an hour later I went into the actual working site I saw that sister with a joyful heart and a smile on her face and stacking up the bricks and the fact that we have sisters like this I was so thankful 여러분 when you put yourself in front of God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잖아요 you are somebody who is nothing 자 남한 장군 Captain Naaman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he did not recognize God 여하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and it says that God allowed him to save Syria 하나님이 남한 장군 에게 일을 해주셨잖아요 God did the work upon Captain Naaman 하나님 역사에 주셨잖아요 God worked upon him 하나님을 감각할 줄 몰라요 but he is somebody who cannot sense God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몰라요 he doesn't know how to acknowledge God 자기 하나만 높이고 세우고 장군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all he did was establish himself and live as the Captain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where is the position of your hearts 군대 장관으로 서 있는 동안 as long as you stand as the Captain of the Guard as long as you stand as the Mighty Man of Valor 큰 용사로 서 있는 동안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그런 생각에 반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커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문등의 위치에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남한 장군은 이제 장군의 위치에 있는 동안 그런 생각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남한 장군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문등의 위치에 됐을 때 형편은 문등병자고 형편은 실패했지만 마음에서는 장군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반응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의 문등이가 되었을 때 마음에서 문등인 것이 인정되면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만 이끌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개 5장 10절 11절을 보면 여러분, if you look at 2 Kings 5, verse 10 and 11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만 even though He hears the word of God 내 생각에는 but in my thoughts 여러분, 내 생각이 왜 중요하지요? 여러분, why is your thoughts important? 문등병을 고치러 왔잖아요 You came here to be healed of your leprosy 내 생각이 왜 중요해요? Why is your thoughts important?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Your thoughts are not important 내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Your heart is not important 내 눈이 중요하지 않아요 My eyes are not important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How righteous am I 중요하지 않아요 Not important 내가 얼마나 선하냐 How good am I 중요하지 않아요 It's not important If you look at the book of Job 인간이 의로운들 If man be good 너와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 It would only benefit man as yourself 인간이 악한들 If man be evil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라 It can only harm a man as you are 인간의 악한 것 Man being evil 인간의 의로운 그것이 And being righteous 하나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It cannot affect God Any way at all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when you look to yourself 이런 행동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It's not that you have to go bypass your own words 신앙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In spiritual life it starts from the change of the heart 여러분 신앙이란 두 글자는 아주 단순합니다 Everyone the two words spiritual life is very simple 하나님을 믿고 To believe God 악망하는 겁니다 And it's to wait upon Him 예 말씀 대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Everyone you believe and you wait upon the word which is God 이제 나만 장군은 Everyone captain Naiman 문동병을 고치기 위해서 In order for him to be healed of his leprosy 은근 보아를 가득 싣고 왔지만 And even though he brought in gold, silver and all of the gems 자기 생각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But there was no way for him to throw away that one thought of his 마음 하나를 꺾지 못해서 Because he couldn't bend one heart of his 결국 그 생각이 끌려가버리고 마는 것을 보잖아요 And we could see that he eventually is led by his own thoughts 여러분 이제 마음을 꺾는다는 거 Everyone breaking your own hearts 아주 중요합니다 It's very important 마음을 한 번 꺾어본 적 있는 사람은 Those people that have the experience of breaking their hearts once 두 번 꺾기가 쉽습니다 It's easier for them to break it the second time 단 한 번도 마음을 꺾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두 번 꺾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him to break their hearts twice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Everyone before the word of God 마음을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You have to learn how to break your heart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Even though your thoughts are not right Even though your thoughts are not right Even though it doesn't fit your heart 이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What did the word of God say?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You have to now listen to that voice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러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부려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와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늘 용서하시리라 자 이제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믿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세계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는 마음이 끝이 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역시 다르다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볼 때 아무리 선한 생각이라도 여러분에게서 올라온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요 이 성경을 들어보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그랬습니다 성경이 가장 큰 죄는요 바로 자신을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의 실패를 만납니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자신을 믿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여러분 믿는 마음을 버렸습니까? 자신을 믿는 마음을 끝을 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믿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의 마음은 어느 쪽일까요? 첫 번째는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지금 구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 마르다의 마음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셨어요 주님을 믿는다면 if she believes in the Lord Amen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주님 네 오라비가 살려주러 오셨네요 Oh Lord you came here to save my brother 주님 말씀대로 네 오라비가 살 줄 믿습니다 then I believe that he will live according to your words Lord Amen 그럼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then that's how she's supposed to respond 믿었어요 and is that what she did? 믿지 않았어요 she did not believe 부할 때는 네 오라비가 살 줄 믿나이다 I believe that my brother will resurrect on the day of resurrection 예수님은 나사를 살려주러 오셨는데 Jesus came here to save Lazarus 마르다는 죽은 나사를 살리실 예수님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however she did not believe Jesus to be the one to save that Lazarus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I am the life and the resurrection whosoever so believe in me shall live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and so those who believe in me in their lifeti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in this? 주여 그라이다 Yes it is so 주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내가 믿나이다 You are Christ and I believe tha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자 이제 마르다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 if you listen to the confession of Martha 정확하게 주님을 믿고 있어요 she precisely believes in Jesus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의 마음을 좀 보고 싶네요 but Jesus wants to see the heart of Martha 네 어랍이 어디 뒀어? Where did you place your brother? 아 여기 돌 무덤에요 Oh inside the stone tomb 돌을 옮겨놔라 remove the stone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How is she supposed to respond now? 아 내가 주님 믿습니다 Oh we believe in you Lord 돌 옮겨놔라 Okay remove the stone 예 돌 옮겨놔죠 Okay let's remove the stone 아니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If the Lord works it's possible 그렇지 않았어요 However that's not what she did 안됩니다 No Lord 안돼요 It doesn't work 예수님이 해도 안돼요 여러분 아 벌써 아침 생각하고 계시는가 보네 예수님이 하면 돼요 여러분 if Jesus works then it works 예수님이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마르다 뭐라 그랬어요 However what did Martha say? 돌 옮겨놔라 remove the stone 안돼요 헛수고 하지 마세요 Stop doing this and waste 저 이제 괜찮아요 It's okay 죽은 지 나흘 됐어요 It's been four days since he's been dead 냄새가 난다니까요 Oh it already smells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She's saying it doesn't work 그럼 마르다가 볼 때 안되는 거잖아요 That means it doesn't work to Martha's eyes 예수님은 가능하죠 But it's possible to Jesus 맞아요 Isn't that right? 예 예수님은 가능해요 Yes it's possible to Jesus 죽은 지 나흘이 됐어도 죽은 지 한 달이 됐어도 죽은 지 한 달이 됐어도 죽은 지 1년이 됐어도 냄새가 나고 뼈가 항상 다 드러났어도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르다는 믿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마르다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한계 안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꺾어도 자기 한계 안에서 꺾는 거예요 And even though they break their hearts they're breaking their hearts and their own limits 만약 여기 계신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Let's say the pastor and I have a conversation 제가 이 아이가 이해가 된다면 Let's say that he understands what I'm telling him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Then he's easily able to accept my word Because he understands what I'm telling him 그럼 마음을 꺾을 일은 없어요 But there's no need of breaking your heart here 그럼 언제 마음을 꺾어야 되느냐 Then when do you have to break your heart? 마음이 맞지 않아요 It doesn't match your heart 이해가 안 돼요 You can't understand it But if that's what the Bible clearly says 이제 마음을 꺾어 받아들여야 돼요 Then you have to break your heart to receive it 예 마르다가 죽어서 나을 됐어요 Yeah he's been dead for four days 죽어서 냄새가 나요 이제 돌을 옮겨 놔라 He says remove the stone 네가 믿으면 하나의 영광을 버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의 영광을 버리라 자 이제 그 말씀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보는 세계 부정해야 돼요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자기 마음 믿으면 안 돼요 마르다의 마음이 왜 중요하지요 마르다의 생각이 왜 중요하지요 마르다의 의지가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의지가 중요하지요 예수님 마음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지요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주님이 뭘 하고자 하느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죠 마르다는 주님을 무시해 버렸어요 죽은 나사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세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마르다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very precisely saying 마르다 did not have faith 자 이제 나만 장군은 kept in name in everyone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살아요 there are many people that trust in their own thoughts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they say that they believe in God 마르다처럼 but just like 마르다 자기 한계 안에서 믿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they are trusting in Him and they're inside their own limit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that's why God cannot work inside of them 자 여러분 여기 누가 보면 15장에 당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뭘 요구했어요 아버지를 요구했어요 분기수 요구했어요 당자는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었어요 분기수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당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돼지우리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당자가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내 생각을 믿으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 fact that if you trust in your own thoughts you will surely 하나님은 일곱 앞장 그러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당자가 언제 되지 우리를 떠나는지 알아요? 당자가 언제 자기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줄 알아요? 마음의 사망이 맸을 때 마음의 사망이 정확하게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정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이런 돼지우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절대 아버지 마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돼지우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집에 삶을 삽니까? 돼지우리 삶을 삽니까? 아마도 아무도 돼지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돼지우리는 냄새나는 것을 생각하겠죠 그런 여름은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것을 전혀 맛보지 못했잖아요 당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없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염소 새끼 한 말이라도 내게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많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섬겼어요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말이라도 못 누리잖아요 왜지요? 아버지 마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결국 맏아들은 돼지우리 삶을 산 거예요 뭔 아버지 집에 있는지 몰라도 삶은 이제 돼지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디가 돼지우리인지 알아요 자신을 기대하고 자기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돼지우리예요 내가 자라려고 하는 그것이 돼지우리예요 내 안에 머물러 사는 그 삶이 돼지우리예요 이제 돼지우리 삶을 끝내려면 여러분 자신에게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떠나지 않는 한 대지우리 삶은 계속될 거고 궁핍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자는 이제 돼지우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이켰어요 그 마음에 정확하게 딱 선을 긋고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이켰을 때 아버지 집에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지금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여러분 이렇게 스피커로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편하게 잘 듣고 오시죠 여러분 just a little while ago the electricity was connected and then now you're able to hear my voice through the speaker so it's more comfortable to hear me, right? 그죠 근데 이제 전기가 딱 나가버리니까 이러면 소리가 안 나가잖아요 그 스피커로 소리를 듣다 보니까 답답함이 느껴지잖아요 아프간다는 것은 저기 와서 저 플로그 딱 연결만 시키니까 all you have to do is just go over there plug it into the wall 살아요 안 살아요 and does it come back alive or not? 살아라잖아요 yes it comes back on 이런 소리 잘 들리시지요 then you can hear my voice very well, right? 왜 저 플로그가 빠졌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and I know why that plug was unplugged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이 and man who's disconnected from God 저 플로그만 딱 연결해 꽂아서 as long as you just plug it in 전기만 연결되면 살아나는 거죠 and as long as you have the electricity connected and as long as you have the electricity connected and as long as you have the electricity connected and as long as you have the electricity connected and when our hearts become connected with God 여러분 누구든지 살게 돼 있어요 no matter who you are, you start to live 누구든지 변해요 누구든지 달라지게 돼 있어요 and everyone starts to change 누가 이걸 켜줘야죠 somebody has to turn this on 네 담당자 누가 왔어요 프로젝트 켜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자 이제 여러분 결국 당자는 자기 길을 마음에서 끝을 냈습니다 and so the prodigal son he eventually ended his own soul 아버지 집으로 돌이켰습니다 and he returned to the father 그는 생명을 얻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he was then able to gain life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if you look at John chapter 5 38년에 병자가 있습니다 there was a man with infirmity for 38 years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he was lying for 38 years 길이 없었습니다 and there was no strength in him 방법이 없었어요 there was no other way 다른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there was no other way 자 그런데 이제 이제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서 but it's had the heart of the man with infirmity for 38 years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in order from to accept the word of the Lord 자기 생각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he must throw his own thoughts away 저는 여러분 이제 남한 장군은 everyone kept in name 자기 생각을 버리고 throwing his thoughts away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and so he comes to now follow the word of God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once he comes to accept the word of God 자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let's read this all together everyone 자 시작 begin so he went down and dipped seven times in the Jordan according to the saying of the man of God and his flesh was restored like the flesh of a little child and he was clean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man of God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everyone will you fall after me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man of God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did it say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or did it say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man of God 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자 이제 나만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에나 내 생각에나 주장하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용사들이 그리 붙들었어요 내 아버지의 그리 마음 없었어요 아니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더 큰 일로 하라고 하면 안 했겠습니까 함을 유당가히 내려가 씻어 깨끗함 받으라 오리까 나만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맞다 내가 문둥병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려고 할 때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만 장군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마음에서 문둥이가 되었을 때 이제 생각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부터는 말씀에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신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굸둥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당강에 내려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들어가 떠나왔는데 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땐 일곱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생각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는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려갔을 때 어리난 사이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장 3절에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신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이제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 아이고 끝내야 되겠네 뒤에서 저 사모님들이 자꾸 눈쳐주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요 시작 식사시간이에요 어쨌든 시간이 벌써 가버렸는데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이끌리는 삶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